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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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비린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뭘로 맞춰보지? 석경이가 벌써 골랐대 너 들으면 바로 알거야 이런 시간에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동안 떠난 줄 알면서도 없어도 자꾸 떠오르는 날 왜 넌 그 때 날 떠났을까 넌 희극하던 그게 이유라면 잃을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것 로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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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로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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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로리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